오늘은 근처 공원에도 가깝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아질 것 같네요. 이제 여기 할머니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제 이걸 보시고 스쿨을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 이런 걸 이제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미세먼지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으로써 문제를 제대로 알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육시간, 그 체육시간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항상 궁금했었고 선생님들께서도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즉시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확산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